사일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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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털자 에너지 저기다가도 오니까 또 방어도 가리고 있는 저것도 옮겨야겠다 좀 뭐 놔둘 데가 없냐 아예 위로 올려야겠다 센터 아래로 가면 채팅창 때문에 위로 올린 것인디 더 올려야겠네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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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멤버 슛 카드 살 거 너무 많다 내 사운드 어디 가냐 아 죽죽죽 너무 비싼데 뭘 버리지? 살 거 너무 많네 대중시계를 버릴까? 다 줘요 야 이것도 줘 아하 도와줘 아니 2단 대시 설마 아 쓰레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군무 좋아 까까털 좋아 다 좋은데 아일런트가 죽겠다고 고맙습니다 군무 좋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oh shut 잘 막는데? 죽죽죽 천 턴에 나왔으면 포션도 안 빼고 잡았을 텐데 돌아왔구나 팔돌리마 강해져서 돌아오진 않았지만 심포 육강령은 잡아야 되니까 유독가스 강화하고 복포 유독가스 하자 와투자일수도 있지만 잡아야지 이거 진짜 힘들게 잡네 주주 등장 찬성 빈쇄장 빈쇄장 깎아 털 강화할 거 많으니까 불 좀 많이 봐야겠다 오른쪽에 불 3개 있네 빈쇄장 다 YO 진짜 순무 하나 있는게 이렇게 든든을 줄여 에너지 왜이래 채소를 먹도록 하렴 호잇 히꺼 좀 오래 걸리는데 다 필려면은 아 아 그네코 진짜 거짓네 오다 보면 적응되는데 까먹었을때쯤 나오면의 웃김 아 이것도 빡샌네 그냥 이마 봐주세요 아 거주 아 10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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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무같은 나약한 딜 말고 타격 다 지워 근데 타격 지우는 것도 지우는 건데 고개가 나와야 되는데 표창은 진짜 너무 좋다 표창 최고다 아이고 대단호 님 이게 맞을 듯 제거는 담배 피고 돌진 두 개나 필요 없잖아 그래도 돌진은 방어도 주니까 남겨놓자 아 진짜 얘네들 미친 조합이야 고개나 내놔 액 다 짜졌는데 3막에 캠프파이어만 많으면 깰 수 있겠는데 일단 액트2를 깨야되지만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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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원 그래 잠시 들고 있어 봐봐 할게 있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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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역감 좋고 계란원 괜히 샀나? 아씨 하지만 참을 수 없다고 오케 참음 하지만 괜히 샀죠 그냥 담배 쭉 필건데 망치해도 되는거 아닌가? 고개 강화가 더 중요할듯 변돌라자 이러면 강화 고개 나오겠지 길적이고 담배 3번이나 필수 있다 들어 망했다 고개가 없어서 말리는거 당연함 그러니까 고개 줘 빨리 알았지? 알았지? 1 2 3 4 2 2 2 3 3 2 2 수고했다 인생 끝난다 오쇼 3피 즐겁다 미친 혀옥기 때문에 대단원 집지 말고 상점에서 채거나 했으면 개설치룜 1플레ine 2스푼 2스푼 1스푼 2스푼 2스푼 5스푼 2스푼 골목 2스푼 대단원 심지어 지금 쓰지도 못해. 대단원 안집은 차일은 벌써 1층 내려갔대요. 이미 심장 잡아서 유유. 이럴수가. 딜을 을마를 넣는 거야? 미친. 얘네가. 왜 심장 밑에서 일하는 거야? 저런 대단원이 없는 디펙트는 얼마나 강한 캐릭터일까? 기출 변형. 빠바밤. 그런데 시스템이. 더운 먹양은 있을 수 있음. 희금이 오래된 장신이 있었으면 불가능할 수 있는 장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두 장신을 가르쳐줍니다. 도 네가 천천히 용도로 연결해 주셨을 때 업로드요. 그래서 다운은 이 boast의 적은 세종을 가려줍니다. 조금씩 확정하고 있었을 때 내가 상호가 그러면 배고 싶을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객님 고마워요 고객님 고마워요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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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퍽 다왔어 안 돼 122딜 오클논야 아 제발 제발 아니 쓰레기 게임 복숭아가 지각을 했대요 왜 지각했을까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로 맞추고 싶지 않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사일런트가 화상을 다섯 장을 뽑았대요 절원 절원 와 다 끝난 줄 알았다 진짜 주마등 스쳐 지나가고 막 진짜 액션은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시드 레전드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레전드에서 빨래 놀 때 한 말은 말으세요 크크크크 아니 그런 건 누가 가르치는 거야 이거 진짜 대단원 안 넣었어야 했다 부장님이 회사 생활 힘들게 하시는군요 아이고 부장님 부장님들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부장님 앞으로 고심하십시오 고향이의 몽기리는 석자 고향이라서 내 코가 석자 무조건 후회하는 파고놈을 팔걸 목소리가 웃긴데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짝짤해서 다들 이런건 대체 어디서 알고다니는거야? 부장님이 실제로 그런거에요? 끔찍한걸? 직접 들으면 재밌을지도 계속 한다뇨 야호 학생들 보고 참으세요 와 저거 뭐야 19x3 코코파이썬 근데 어떤 부장님인진 몰라도 저런 개그 만들고 스스로 오잼있어 참신해 하면서 낄낄거렸을거 생각하면 측은했지 측은 이거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진 몰라도 그냥 터넘기는게 낫지않나? 아 표창이 있으니까 때리는게 낫겠다 어 어 딱 터넘 야호 야호 터넘 괸전강화보다 흡연이 날듯 터넘 제가 construct 료 룸 터넘 anywhere yeah 만들겠네 제비 있어야겠지 수비 지우자 쓰면 소멸되는 카드는 일단 남겨놓읍시다 민처 포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울게 없네 수비 지울까 나한테 왜 이러는거야 암튼 뭔가 잘못했나 봄 내 업본다 내 업본다 이펙트 맞이할 준비 이제 디펙트 온다니까 냉기구채 만들고 있네 파워 카드만 다 털면 이길 것 같은데 좋아 준비다 냉기를 예언 뭐야 내 냉기 돌려줘요 가자 디펙트 따라가자 어? 아 잔상이지 어휴 굴건제 잔상입니다만 옥션 쓰자 이번 턴에 다 털어야 돼 파워 카드 파워 카드 즐거울 corpo 훌륭한 푸실 도착 강화 Tales 쿠캉 지윤 위치 B로 연타 맞고 단타면 뭐요? 뭐요? 니달은 이런거 피지마란 음 니달 벤전이 두개 들고 가면은 귓집비 하나랑 수비카드 하나 들고 가면 되는데 지금 음 됐다 자 퍼접이죠 이젠 질 수가 없다 질 자신을 잃어버린 다일런트 심장 내 턴킬 심장 내 턴킬 심장 내 턴킬 퍼펙트 사일런트는 오랜만인 것 같다 그동안 잔딜 맞으면서 배단원 하더라도 퍼펙트는 그동안 잘 안됐었는데 전략가가 없는 사일런트에게 한줄기 빛 컨센트레이션 손패를 세장 소모하지만 반사신경과 어우러진다 턴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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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원 내장의 채 3,6,5,5 솔직히 애 덕분에 이겼다 객시 힐한거 봐 이 깃털은 전혀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새의 것일까요 까까 턴 까까 턴 700원 할인한 멤버십 카드 백시필한 영혼의 깃털 6장 제거한 담뱃대 2장 제거한 3장 유물 진짜 알자였네 오잡다 일 안한 유물이 하나도 없다 내장해체는 심장이라는 내장을 해체함으로써 그 존재의위를 다했다 내장해체 표창 없었으면 달팽이 잡았을때 한턴 더 봤을건데 이렇게 유물이 다 일하는거는 진짜 오랜만인거 같다 완넘 완넘 1 2 3 5 4 5 5 6